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드디어 21선을 완전히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 좋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어떻게 어디까지 반등 나올지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게 또 나왔습니다 자 바로 다음주 2월 둘째주 주도섹터 및 상승예상종목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요 지금 시장에서 주도섹터가 어떤 종목인지 또 상승예상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리포트로 딱 들어있습니다 홍주식에서 지금 주식정보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정보방에서는 요 리포트뿐만 아니라 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에코프로나 포스코그룹즈 같은 주요종목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실시간 정보와 뉴스 리포트를 제공하고 오늘의 관심종목도 제공을 합니다 자 실시간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시황 뉴스 리포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참여 참여라고만 딱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입장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도섹터 및 상승예상종목이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스트소프트입니다 자 1월 9일날 내일의 기법주 시간에 이스트소프트를 딱 말씀드려서 다음날 24,000원이니까 요 때요 자 요 날이 요 날입니다 자 요 때에 24,000원의 말씀을 드렸고 다음날부터 딱 저점을 찍고선 급등랠리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1월 11일 내일의 기법주 시간에서는 제주반도체를 제주반도체를 17,570원에 딱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가 보면은 바로 요 때입니다 자 요 눌림목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때가 요 때였고 그리고 나서 거의 두 배 가까이 큰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여기에 한글과 컴퓨터도 1월 15일날 내일의 기법주에서 말씀드린 종목인데 전부 주도섹터 및 상승예상종목에 나왔던 종목이죠 바로 요 때입니다 요게 기법의 자리가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부터 상승랠리가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1월 18일날 내일의 기법주 시간에 폴라리스오피스 7,000원을 딱 찍었는데 이때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한가까지 급등랠리가 나와줬습니다 요런 종목들이 바로 요 주도섹터 및 상승예상종목 리포트 안에 들어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자 요렇게 자 여러분들이 바로 요 주식정보방 주식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요 주도섹터 및 상승예상종목 리포트 자 그리고 또 도움이 되는 실시간 정보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다시 봅니다 자 삼성전자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21선이요 그동안 제가 21선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자 21선을 넘을래다가 말고 넘을래다가 말고를 몇 번을 합니다 자 이때도 21선을 종가상 넘지 못하고 은봉이 나오니까 떨어졌다가 자 또 반등이 나왔지만은 윗꼬리를 달고 떨어지면서 못 돌파했고 그 다음날도 은봉이니까 돌파 못했고 그랬더니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61선을 깨서 야 여기까지 떨어지려나 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 여기 중심선이 있으니까 야 역시 중심선은 강력하구나 중심선 지지를 받으면서 어제 다시 한번 21선을 트라이하는 모습에 자 이제 돌파할 때가 됐다 그랬더니 역시 오늘 강력한 돌파가 나와주면서 자 요렇게 아주 멋지게 75,200원까지 상승 랠리가 나와줬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예요 위에 2평선이 없죠 자 21선이 요렇게 와있으니까 위에는 2평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최소한 2평선에 대한 저항은? 저항은 없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뭐가 중요한 가격이 됐냐면은 바로 직전에 올라가려다가 말고 떨어진 자리 있죠 바로 가격으로 치면은 7만 6천원 바로 직전에 고점이 됩니다 요 자리가 지금 이제 첫 번째 목표 목표가이자 1차 저항이에요 그 다음 자리는 어디예요? 그 다음 자리는 주가가 반등을 주면서 다시 8만원으로 올려다 말고 이때 장대 은봉으로 딱 떨어졌죠 이 은봉이 굉장히 컸어요 그죠? 요 은봉이 요 은봉이 이게 11선 뭐 5일선 21선 세 가지 선을 다 깨고 이 선을 다 깨고 떨어졌어요 이 은봉이 굉장히 큰 은봉입니다 그래서 이 은봉이 뭐예요? 떨어지는 빌런봉이잖아 빌런봉 한마디로 빌런 그죠? 요 빌런봉을 요걸 돌파해줘야 예 진짜 100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요 빌런봉이 얼마냐? 7만 7천 7백원입니다 최소한 자 딱 이제 100원 따지니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요 시가는 얼마예요? 최소한 이제 몸통으로 치면은 원래는 이제 몸통으로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통까지만 딱 계산을 하면은 바로 시가가 되니까 7만 7천 4백원 자 최소한 7만 7천 4백원은 돌파를 해줘야 뭘로 돌파를 해? 400원이나 300원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400원 이상으로 종가상 돌파를 딱 해줘 그러면은 추세가 완전히 돌아서면서 이때는 이때는 다시 한번 8만원을 다시 한번 8만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갖게 된다 이겁니다 아셨죠? 자 그래서 일단 7만 5천 2병까지 올라왔으니까 7만 6천원은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7만 6천원 돌파하면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7만 7천 4백원을 7만 7천 4백원을 돌파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삼성전자가 반등을 해주면 7만 7천 4백원까지의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21선을 이렇게 돌파했을 때에 항상 돌파할 때 이런 어떤 중요한 라인 지지 저항선이라든지 또 전고점이라든지 자 이런 중요한 라인을 돌파할 때는 반드시 들어와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? 그래서 항상 이런 거 돌파할 때는 바로 외국인의 외국인의 수급이 얼만큼 들어왔느냐 요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삼성전자 외국인의 수급을 딱 살펴보니까 전일에 자 여기 외국인이 500만 주 이상 들어왔죠 510만 주가 들어와서 와 대박 들어왔다 내일도 오르겠다 그랬더니 오늘 2월 2일날 외국인이 180만 주가 들어왔어요 조금 아쉽죠? 200만 주 이상이 들어와줘야 200만 주 이상이 들어와줘야 더 좋은데 얘네가 180만 주가 들어올 때 누가 들어와가지고 물량을 뺏었나 보니까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190만 주가 들어왔네요 외국인은 180만 주 188만 주고 기관은 197만 주입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자 그런데 뭐 하여튼 비슷하게 들어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예요? 이제 이틀 연속으로 들어왔어요 2일 연속 200만 주에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기관이 지네들이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200만 주 이상 상 물량을 갖다가 지금 싹 뺏어먹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틀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한 번 하루만 더 들어오면 됩니다 자 요 하루만 더 들어오면은 그 다음엔 눌려도 간다는 거예요 눌려도 간다 자 그래서 자 삼성전자는 다음주가 바로 이제 승부의 분수령에 와있다 이거예요 그동안 쭉 내렸어요 8만원 7만 9천 8백원까지 올라갔어요 7만 9천 8백원 그러죠 8만원을 딱 눈앞에 두고선 돌파한다 돌파한다 그랬는데 쭉 떨어졌어요 다시 7만원 근처 7만 천원까지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까지 그냥 8만원에서 7만원까지 다이렉트로 떨어지고선 다시 쌍바닥을 만들죠 역시 참 멋집니다 쌍바닥은 자 요렇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요 직전 그러니까 요렇게 고점이면 요 1번 고점이죠 여기가 1번 고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1번 저점 2번 저점 쌍바닥 자 1번 고점이 얼마여 7만 6천원을 돌파를 하면은 쌍바닥이 완전히 일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7만 6천원 돌파가 외국인의 수급이 외국인의 수급이 반드시 200만주 이상 들어와줘야 신뢰감을 가지고선 더 간다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삼성전자 이제 다 왔습니다 쌍바닥까지 다 만들고 자 외국인이 200만주 이상 자 다시 한번 또 삼성전자의 8만원까지의 돌파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애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